여러분 저희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리. 구리. 태구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합봉? 합봉 특집을 준비했는데 이것만 준비하기는 아쉬워서 여기 저희가 스파게티도 직접 만들어서 토마토 스파게티를 준비했어요. 너무 먹고 싶었어. 침을 넣어.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갈릭 소스도 같이 준비했고요. 아 맞아 여러분 그러고 이 바보 테리가 있는데 머리카락을 일자로 잘랐네요. 맹구처럼. 이거 쳐피뱅이에요. 아 진짜요? 쳐키? 아니 짧게 눈썹 보이게 해가지고 하는 게. 쳐키? 쳐키 아니고 쳐피. 쳐피? 뭐야 이거 뭘. 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저희가 오늘의 음료도 준비했어요. 오늘의 음료를 바로 짜자잔. 환타. 환타 포도맛이라고. 환타 한번 따라 볼게요 여러분. 네. 짠.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음... 아파. 이렇게 웃음 터지. 그러니까 요즘 되게 웃음. 여러분 저희가 이거는 손으로 먹으려고 장갑도 이렇게 끼고 먹고 스파게티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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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고춧가루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알겠습니다. 아삭아삭 맛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맛있었어요 와 여러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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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아 저희가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점점 짧아져 진짜로 너무 스피드하게 먹어서 와 합봉 진짜 맛있다 구리가 합봉이 되게 먹고 싶대요 이렇게 쌓아서 그래서 합봉도 너무 조그마하지 않을까 좀 별로일 것 같아서 근데 인터넷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스파이시 합봉이라고 여기 봉지로 몇 개씩 들어있어서 저희가 15개 했죠 15개 정도 했는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서 몇 십 개 먹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정말 정말 맛있고요 여러분 스파게티도 스파게티도 와 아까 테리가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요리를 했는데 항상 제가 하다가 요리 좀 해 요리를 처음으로 테리가 했는데 처음에 면을 한 10분에서 8분 정도 삶아야 되는데 3분을 삶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먹어봤는데 좀 덜 익어가지고 많이 덜 익었어요 진짜 벽돌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불 최대로 해가지고 세게 해서 겨우 익혀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스파이티도 진짜 맛있었어요 대박이었어 진짜 정말 맛있다 둘의 조합은 둘의 조합은 저 은근히 좋았어요 진짜 은근히 너무 맛있어 그리고 갈릭소스 갈릭소스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왔는데 이 친구도 한번 먹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매콤했어요 이게 스파이시 얘도 청량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살짝 매콤했는데 기본 좋은 매콤함 진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진짜 맛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바로 여러분 환타예요 환타 진짜나 와 이거 진짜 환타 아 포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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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타인데 와 이거 진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먹었는데 약간 멜치스 느낌 멜치스보다는 더 맛있는 거 같아 뭔가 더 달콤하다고 그래 아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근데 더 맛있지 왜? 그냥 오랜만에 포도향을 느껴서 먼지 되게 맛있고 진짜 맛있다 진짜 모든 조합이 다 완벽했어 정말 완벽했어요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오늘 점수를 또 내가야 될 텐데 진짜 한번 여러분 오늘의 점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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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었어 너무 아쉽다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